이번 코너는 아이돌계의 교과서를 자리 잡은 주간아 공식 애교송, 오토케송입니다. 이거 알아, 이거 알아. 봤어, 봤어. 할 거 아니지? 아니, 나 한 번 해볼래. 알아, 알아. 어디 보고 갈까? 어디 보고 갈까? 카메라 걷지 마, 제발. 너로 정했다. 너로 정했다. 니가 너무 좋아. 어떡해, 어떡해. 어떡해, 어떡해. 니가 너무 예뻐. 어떡해, 어떡해. 퇴근하세요. 알려줘. 니가 너무 좋아. 안 말려줘? 마지막까지 가봐, 어디? 니가 너무 좋아. 야! 너무 좋아. 야! 야! 니가 아무리 배우고도 그렇지. 나 지금 뭐 했어? 이건 좀 불팔렸다. 나 지금 뭐 했어? 그리고 뭐라고 하냐, 시현 씨가? 뭐라고 했어? 퇴근하시래. 아, 그랬어? 퇴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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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해. 퇴근해, 퇴근해. 아, 어디가. 아, 이경 씨는 약간 부끄러움의 벽을 뚫었네요. 아, 그런지 알았죠. 알려주는 순간 감사함 밖에 안 들었어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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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